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럭셔리 세단 S 클래스 라인업의 안전성과 청정성을 자랑하는 뉴 S350 블루텍, 블루텍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벤츠의 청정기술인 블루텍, 블루텍을 새롭게 도입해 연료 효율성과 배기가스 저감, 향상된 퍼포먼스를 동시에 실현한 청정 디젤 차량이다. S350 블루텍은 배기량 2987cc, B형 6기통 최신 디젤 엔진에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하였으며 최고 출력 258마력 3600APM, 최대 토크 63kgm 1600APM이며 최고 속도 시속 250km를 발휘한다. 1초 특히 8기통 엔진급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은 중형 모델 수준이다. 동시에 기존 모델 대비 연료 효율은 6%, 8%, 출력은 10% 이상 향상됐고, 토크는 15% 이상 증가했다. 또, 기존 S클래스의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치의 주행 보조 패키지가 장착됐다. 판매 가격은 1억 2700만원 부가세 포함이다.